오늘 오전에 굉장히 공포스러울 정도로 어려웠는데요. 나인원 의원님, 한마디로 주신다면요?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 장전에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신용담보 비율 자체가 기존의 130%에서 140%로 늘었습니다. 상당히 송구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작년부터, 작년 초 또는 3분기, 4분기부터 현 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해 오신 분들, 특히 신용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늘 자를 기점으로 해서 반대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장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코스피 200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심하게는 마이너스 10%, 작게는 마이너스 5%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 3% 정도로 개파락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 계시 다음에 반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을 하라고 이끌었던 모습, 이내 좀 회복을 해줬으니까 일단 단기적인 악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수급 변화에도 코스피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고요. 오전에 논란가스 오늘 좀 상승세를 나타낸 코스닥도 있고 많이 낙폭을 줄인 만큼 오늘 밤에 시작될 미증시가 그 어느 때보다 주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이한류 주제 함께 보실까요? 올해 FMC 구도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 가고, 비둘기 운하. 미국에서는 매년 8차례에 걸쳐 금리 결정을 하는 FMC가 개최됩니다. 그 투표권이 있는 건 12명의 의원인데요. 이번에 올해 FMC에서는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의원들은 좀 빠지고 좀 온건한 미둘기파적인 의원들은 좀 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훈 총재, 굉장히 매파적인 의원으로 유명하죠. 최종 기준금리를 5에서 7%까지도 예상했던 의원이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FMC의 그동안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올해에는 좀 달라질 것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작년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금리가 역대급으로 좀 빠르게 올랐거든요. 지금 몇 사람 바뀐다고 해서 연준의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2년 3월 이전까지 생각해보시면 금리는 0%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격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까지는 팬데믹 때문에 시장에 계속 돈을 불어넣고 돈을 빌려도 금리는 0, 제로였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돈을 빌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2022년 그때부터 인플레이션 이슈가 크게 벌어지면서 2022년 2월까지는 0%였던 금리를 2022년 3월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약 0.25%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거의 뭐 누구도 대비할 수 없게끔 빠른 속도로 올렸는데요. 보통 2009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배드가 금리를 올릴 때는 항상 금리를 한 번 올리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반응을 보고 그리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올리는 그런 신중한 스텝을 항상 했었는데 이번에는 워낙에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0.25% 올린 다음에 0.5%가 아니고 0.75로 바로 건너뛰고 무려 4번이나 연속으로 0.75%를 올리면서 부작용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일단은 인플레이부터 잡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거의 막무가내로 올렸었기 때문에 이제는 파월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그 금리 인상이 어떤 부작용으로 다가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20년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왔던 그 부작용이 첫 번째가 영국에서 갑작스럽게 영국이 동참을 하면서 금리를 올렸을 때 부작용이 바로 나오면서 전 세계가 급격하게 흔들렸었고 그리고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일본조차도 그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얼마 전에 제로금리를 없앨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나오면서 파월한테 약간의 겁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위원들이 성향이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이거에 따라서 연준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아까는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금리를 계속 올리긴 할 것이다. 고용지표가 지금보다 낮춰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왔는데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하지 못했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파월 의장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긴축 발언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에서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갑작스럽게 부러지거나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더불어 파월뿐만이 아니고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갑작스럽게 기준금리를 최종 7%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갑작스러운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변동성이 키우는 이런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연준의 금리는 현재 최종 금리를 5.1%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즉 현재 지금 금리가 4.5%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룸은 길어야, 최대로 쳐봐야 1% 이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선 자체가 룸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초반에 0.5%에서 추가 금리 올리는 것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최종 금리 제시한 대로 0.75까지 갈지 이거의 변수는 있을지언정 추가적으로 금리를 이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번에 비둘기파와 그리고 매파, 금리위원들의 성향이 바뀌는 것은 파월의 갑작스러운 돌출 발언 그리고 재미있을 불러도 총재에 갑작스러운 돌출 발언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다소 줄일 수 있는 시장을 약간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것까지만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턴을 넘기겠는데요. 현재 금리가 4.5%입니다. 최종 금리가 지금 얘기가 나온 게 5.1%거든요. 수치상으로 떠지면 0.6%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CPI나 이런 인플레이션이 계속 수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종 금리가 5% 안쪽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어제까지는 크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연휴 시즌을 맞이해서 팔고 나서 지금 들어갈 시점을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환율이 1,27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좋은 그런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시기보다는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 4차례 기습적인 아니겠지만 작년에 연속해서 0.75% 금리 인상을 나타내므로써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보통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조절을 하는데 이렇게 4차례나 0.75% 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 건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죠. 좀 더 예상보다 강했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까지는 강한 금리 인상을 했다면 올해는 최종 금리 목표인 5.1%의 룸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의 지표들이 많이 좀 줄어든 것을 봤을 때 5.1%의 최종 금리보다 좀 더 안쪽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지금 연준의 위원들이 4명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게 연준이 부드러워졌다고 하기보다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나 그런 등등으로 좀 부드러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4명의 교체로는 올해 파월 의장의 돌출발업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 정도 이렇게 좀 파악을 했습니다. 나이론 의원님은 어떠세요? 일단 많은 분들이 기사 제목만 놓고 보게 된다면 물갈이 됐다. 어느 한쪽이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것이 일단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좀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작년 초서부터 실질적으로 작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실수 없이 올려놨습니다. 올리는 과정 중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처음부터 비둘기파는 비둘기파였는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매파?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매파였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결은 늘 바뀌었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가 그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너무 가파르게 상승 중이니까 물가 상승률 대비했을 때 지금 사실상 빅셋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의견의 어떤 강약이 조절되거나 의견 자체가 아예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비둘기파의 어떤 멤버가 늘어났다고 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철회한다든지 급작스럽게 하락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소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구성원 내에서 비둘기파와 매파가 서로 의견 대립은 늘 있습니다. 매달 아마 리포트를 보시는 분들은 각 인물별 중요 멘트들이 정리된 리포트들을 좀 보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제론 파워로 의장의 의지입니다. 사실상 제론 파워로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견을 좀 피력을 했을 시에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다수이고 거의 90% 이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요. 단지 의견은 참고하되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경우가 좀 더 많았다. 그 빈도수가 더 많았다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비둘기파에 어느 정도 힘이 좀 실렸다. 즉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완전 고용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상황 또는 경기 침체 또 그들이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말 그대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년 초에는 사실상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감이 계속 유지되어 왔지만 그래도 생각외로 전 세계 금융 시장은 다행스럽게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본다면 사실상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또는 일본, 중국, 영국 수많은 국가들이 사실상 더욱더 힘든 상황 또는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지 않았을까. 왜? 일단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힘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에 있는 유안법인 해서들도 워낙에 많고 또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수 시장 활성화라는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포인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비둘기파가 아까 말씀드린 완전고용이라는 것을 만약에 달성하지 못했을 시 즉 실업률 자체가 높아졌을 시 상승했을 시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비둘기파의 의견이 상당히 힘이 실릴 것입니다. 즉 그 시점쯤에서 즉 완전고용 실패, 실업률 상승 그러면 비둘기파가 이제 기준금리를 좀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한 어떤 힘이 조금 더 실리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정말 절대로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됐었던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제로금리에서 어찌 본다면 정말 익숙치 않은 금리 인상을 겪으면서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좀 동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조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도 더군다나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겠구나 경기 안정 또는 물가 상승률을 좀 압박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대공황 때 또 서프라임 때 또 그 이외 수많은 어떤 약세장 시장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기준금리 인상은 보통 1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인상을 했다라고 친다라면 하락은, 즉 기준금리 인하는 보통 상승기간 대비에서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연착륙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니까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해서 가파르게 인하를 한다라는 기대감은 조금 접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당히 우리가 본다면 이런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매파, 비두기파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주식시장의 돈이 과연 얼만큼 들어올 것인가. 다행스러운 점은 일단 부동산 시장, 일단은 내용상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 시장은 조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서울 쪽에 의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정책들이 장 마감 이후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서 시중에 돈이 메말랐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면서 시중에 개별주 같은 경우에 더욱더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겠고 당분간 코스피 200 종목, 특히 대형주, 중장기 투자 관점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딱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대기하시면서 당분간은 시중에 돈이 몰리는 중소형 개별주 또는 뉴스가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분들 위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팁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시작하면서 시장의 팁은 거래대금이 굉장히 위축되었다는 점입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이슈가 있는 중소형 중에 아무래도 솔림 현상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보통 있는 1월 효과도 코스닥의 중소형 쪽으로 오는데 올해는 1월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1월에는 중소형 쪽에 관심이 더 유독 몰리네요. 자, 그럼 핫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업적을 살펴볼 수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짝 이슈 키워드입니다. 오늘 핫 키워드는 바로 엔터주, 콘텐츠주입니다.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콘텐츠주들이 연말에 이어서 올해 시작하면서까지 성장 가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웹툰에서부터 드라마까지 흥행 가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물론 또 얼마 전에 중국에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십니까? 자, 투자엠의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종목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 좀 튀는 종목들도 많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콘텐츠 쪽은 여러분들 트리거 같은 경우는 심지어 불을 지폈다고 하는데 불을 지핀 것은 최근에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콘텐츠 관련 카카오 엔터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카카오 엔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콘텐츠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뭐 시중에서는 이번 콘텐츠 붐이 일시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카카오 엔터가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로부터 무려 1조 원대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카카오 엔터가 현재 시장 가치가 약 10조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 가치 대비해서도 약 10% 이상의 그런 지분 투자이기 때문에 꽤 큰 그런 이슈가 되겠고요. 특히 카카오 엔터가 최근에 웹툰하고 웹소설 분야 진출을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이 관련주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핑거스토리나 미스터블루가 오늘 강하게 급등이 나왔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더불어 웹툰 쪽에서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MBT까지도 추가 상승이 내려왔고 그리고 콘텐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제작 그리고 유통까지 하고 있는 키다리 스튜디오나 사마 네트워까지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관련 콘텐츠 기업들의 상승세가 꽤나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지금 컨텐츠 우리나라 컨텐츠는요. 이번에 사우디 관련해서 모멘텀 때문에 상승한 것도 그건 그냥 불을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넓혀서 보시게 되면 이미 제작하고 제작의 규모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는 수십 배 이상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캐파가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기존에는 예상도 못했던 우영우나 아니면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고 더글로리 이번에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 방영되고 있는 아일랜드 이런 드라마들이 예상치 못하게 툭툭 튀어오르면서 넷플릭스에서 5위 안에 딱 찍어버리니까 시장이 반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고요. 거기다가 사우디에서까지 K컨텐츠에 베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쪽 시장 규모는 향후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고 길게 좀 보셔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 업종이 조정이 나오거나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살짝 반응했다 말아버리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1순위 하락의 이유가 재고죠. 반도체 재고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그거 소진할 때까지는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요는 괜찮은데 공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수요가 경기 집체로 인해서 줄어들면서 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동차 수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콘텐츠에는 재고를 한 게 없습니다. 즉 앞으로 업황에 대해서 이게 시장 확장이 되면 사이클을 타지 않는 그런 성장 분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접근 방법이 기존에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쪽하고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게다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영우나 이런 드라마 갑작스럽게 히트를 치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파괴력 또한 굉장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 쪽에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말씀 주신 지금 이유 있는 상승이네요. 많은 드라마 제작의 규모가 확대가 됐고 또 흥행작들도 많고 또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투자 소식까지 K-콘텐츠의 힘을 올해 내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기다리 스튜디오 아주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두 자릿수 상승을 나타냈고 핑거스토리는 상한가 또 미스터블루도 두 자릿수 상승 많이 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투자엠의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얘기 깊게 보세요? 제가 많이 오른 종목을 또 추천하기보다는 조금 덜 올랐지만 향후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 하나를 제가 좀 집어왔는데요. 종목은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면 최근에 많이 들어보신 종목일 테고 이 기업이 하는 일은 뭐냐 웹소설하고 웹툰 콘텐츠를 제작도 하지만 이걸 또 유통도 직접적으로 유통을 하는 기업이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게 최근에 사우디 PIF 펀드에서 카카오 엔터에 지분 투자를 한다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바로 카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카카오 엔터에 지분 투자 이슈하고 그리고 향후에 나올 콘텐츠 관련 특징 모멘텀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기업은 현재 자리가 오늘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충분히 상승 모멘텀도 가능하고 게다가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직전 고점을 넘겨주면서 아주 좋은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종목명은 바로 DNC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오늘 상승의 한 6% 정도 나왔는데 사실 6%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작은 건 아닌데 워낙에 핑거스토리나 미스터 블루, MBT 같은 종목들이 워낙에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업이 바로 카카오 엔터에 카카오 엔터가 2대 주주로 있는 직접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고 직전 고점이었던 2만 5천 원대를 돌파하고 오늘 거래량도 투여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량만 나와준다 그러면 직전 저점이었던 2만 8천 원까지는 추가 슈팅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3만 5천 원까지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진입해서 나쁠 건 없다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래도 오히려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현재 한국뿐만이 아니고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시장에서도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 에나가 150엔까지 올라갔다가 130엔으로 쭉 내려왔죠 에나 가치가 올라가면서 에나 가치 상승에 따른 그 수혜까지 이번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우디 이슈나 에나 강세 이슈 거기에 컨텐츠 쪽 규모 확대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DNC 미디어는 오늘 6%가량 올랐습니다 핑거스토리나 다른 키타리 스튜디오 등등의 두 자릿수 상승에 비하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차트가 워낙 예쁘고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와 에나 강세의 수혜 또 콘텐츠 확대의 수혜 여러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네요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매수 접근으로 보면 아주 좋을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DNC 미디어였고요 오늘 웹툰 관련 콘텐츠 드라마 역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슈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이론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앞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부연 설명을 짧게만 드린다면 지금 현재 헐리우드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사실 소재 고갈입니다 예를 든다면 배트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이 한 50편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만 하더라도 90년대부터 현재 시점까지 지금 약간 20편이 넘게 나왔습니다 즉 한 가지의 캐릭터를 가지고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소재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최근에 어벤져스 시리즈가 사실상 헐리우드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려줬던 그런 어떤 흥행 보증 수표였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리즈가 끝나버리면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데 소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각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정말 더 이상 새로운 소재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웹툰의 문월이라는 그런 어떤 작품을 가지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히트를 하고 있고 중국 외 국가에서도 상당히 큰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플러스라든지 애플플러스 역시 마찬가지로 웹툰을 기반으로 한 시리즈가 시즌1, 시즌2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시즌2까지도 계속적으로 연인 개봉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들의 기반이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몰랐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수조한 단위의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면서 수많은 플랫폼 또는 앞서 오전에 기사도 나왔지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와 관련된 어떤 네이버 시리즈 또는 카카오 페이지 또는 그 외에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여러분들 컨텐츠가 웹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한 5천 편 이상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만 편 이상 있습니다 사실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인데 그 안에서 정말 조회수가 억 단위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억 단위로 나오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영화화가 된다든지 드라마화가 된다든지 또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종편 채널이라든지 OTT라든지 또는 해외 수출까지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찌 보면 컨텐츠의 소재 고갈 시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웹소설, 웹툰 이쪽에 있어서 상당히 큰 눈을 돌리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규모가 굉장하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장성 안에서 나이런 의원님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시는지요? 일단 저는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일단 오늘 특징준을 좀 말씀드린다면 단연 핑거스토리를 볼 수밖에 없겠죠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던 것이 일단은 웹툰 웹소설 관련 뉴스의 제목이 카카오, 네이버 지금 웹툰 웹소설이 해외에서 흥행에 성공할까 정말 이 두 개를 타깃으로 딱 잡다 보니까 실제 그와 관련돼서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관련사들이 이제 물색됐고 그 안에서 일단은 핑거스토리가 일단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무협소설과 로맨스 소설 각각의 별도의 웹사이트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고 실제 제가 아직 그쪽 문화에 대해서 잘 익숙치 않다 보니까 얼마만큼 그게 이용층이 많은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자사의 컨텐츠가 거의 만 건 단위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당 컨텐츠가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 시리즈라든지 카카오 페이지로 컨텐츠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핑거스토리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정말 막강한 영업력이라든지 프로그램 이용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남아시아라든지 일본 특히 미국 내에서도 최근에 네이버가 인선했을 통해서도 지금 대량의 컨텐츠가 공급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사실상 시장의 주도주라고 해도 관이 아닌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상한가 딱 한 번 풀리면서 상한가로 마음을 재웠는데 일단은 이 종목을 내일 공략하실 분들은 많이 계시진 않겠지만 전업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늘 종가가 아주 강력한 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최소 5% 이상 갭을 띄워준다면 일단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고 5% 이하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오늘의 종가를 이탈치 않는다면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한 번쯤에 어떤 슈팅이 나오는지 또 그에 따른 매도 시점을 잡으시는 것이 가장 탁월한 전략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핑거스토리 오늘 컨텐츠 업종 가운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상한가를 나타낸 특징주로서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회사이길래 이렇게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어? 라는 거 파악하셨을 거예요 성장성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K-컨텐츠 업종 오늘 핫키워드에서 들여다봤습니다 A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